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수익을 말하다를 진행하고 있는 함재한 전문가라고 합니다 자 오늘 어떤 걸 진행을 할 거냐면 지난 시간에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죠 거래량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여러분들 주식 트레이딩도 마찬가지고 코인이나 특히 여러분들 파생 그죠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그 거래량을 기반으로 지난 시간에는 뭘 알려드렸냐면 신저점 혹은 신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그 돌파를 했을 때 거래량이 전 거래량보다 훨씬 적다면 추세가 반전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고점과 저점을 유심히 지켜보신 다음에 그 구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매도나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과 연장이 될 겁니다 연장이 될 건데 약간은 조금 응용을 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거래량이 줄었던 부분을 공략을 하면 추세가 이제 역추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만 설명을 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정확한 타점 정확하게 거래량이 줄어들었던 부분을 어떻게 추세가 반전이 돼서 저희가 그 저점을 최저점을 공략할 수가 있는지 그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설명이 꽤 장황했는데 계속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날에 여기서 매도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수익을 냈다고 하잖아요 자 근데 그 다음에도 추세가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계속 뭘 이루고 있냐면 그 매도 그죠? 여기 저항선을 꾸준히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또 만들었습니다 한 세 번 정도 저항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세 번 정도 저항선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뭐가 나왔다? 상승으로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돌파가 나왔는데 이제까지 배웠던 거는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나왔는데 그죠? 자 여기 전일 거래량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계단식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밀려버렸죠? 여기서 매수 들어갔으면 큰일 났습니다 차라리 고점에서 매도를 잡는 게 낫죠 자 그럼 이거를 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한다면 자 주파동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주파동 자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주파동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봉을 단순하게 15분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1시간이 됐든 30분이 됐든 거래량이 겹쳐지는 부분까지 다 계산하셔야 되거든요 자 일단은 전날에 이렇게 많이 올렸잖아요 그럼 이 올린 부분에 그죠? 이거를 15분분으로 보면 당연히 여기가 절대값이 더 많아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딱 뚫었으니까 전일 거래량보다 더 많이 나와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 전일의 주파동보다 이미 저점이 높아질 때 거래량이 여기 나와 있던 거래량 있죠? 여기보다 이 두 번째 즉 산을 만들 때 거래량 즉 들어 올릴 때 저점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죠? 저점이 이렇게 높아집니다 이 저점이 높아지는 부분에 거래량이 점점점점 더 늘어났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더 뚫어야 찐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이 봉 하나 딱 솟아 올라간 것 뿐이에요 그럼 이거를 한 시간봉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 시간봉으로 체크하면 금방 답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주파동 있죠? 여기 주파동의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아요 그죠? 굉장히 큽니다 거래량 자 근데 두 번째 들어 올렸던 거래량 있죠? 두 번째 거래량이 한 시간봉을 봤을 때는 이렇게 확연하게 지금 뭐가 나왔다?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신고점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봉으로 보게 되면은 요게 1차 파동 요게 2차 파동이 되는 거죠 15분 봉으로 보게 되면은 1차 2차 1차 2차가 두 번 나왔죠 근데 한 시간봉을 보게 되면은 1차 파동이 여기 그 다음에 2차 파동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보시는 타임프레임마다 조금씩 약간 차이가 있다 근데 이제 타임프레임이 크면 클수록 파동의 카운팅이 조금 더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한 시간봉으로 봤을 때는 요렇게 솟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전날에 주파동의 거래량보다 적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짓 돌파 이후에 추세가 요렇게 급락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때 여러분들 매도를 들어가서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자 거의 한 1500불 정도가 떨어졌고요 레버리지 10배 썼으면 30% 정도의 수익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아마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요걸 조금 더 응용을 조금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계속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자 아까 제가 방금 여기 보고 드렸죠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전날의 저점을 요렇게 돌파를 했죠 지금 전날의 저점을 제가 체크를 해본다고 한다면 여기가 검정색 라인이에요 여기가 전날 저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날 저점을 뚫어냈을 때 그죠? 전날 저점을 요렇게 뚫어냈을 때 그때 여러분들 이 매도의 주파동 이렇게 저점을 만들었을 때 그죠? 저점 만들었을 때 매도의 주파동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요렇게 떨어지는데 이거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은봉이 그죠? 은봉이 만들어져요 은봉이 만들어진다 계속 그죠? 그러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계속 매도세가 지속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요걸 좀 확대해서 보자면 그죠? 확대해서 보자면 요렇게 매도 거래량이 점점 뭐하고 있어요? 매도 거래량이 점점 요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가 이상적인 하락 추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갑자기 갑자기 매도 거래량이 확 줄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냥 그러느냐 해요 근데 다시 한번 신저점을 요렇게 찍었죠? 신저점을 자 신저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전일 은봉으로 더 작다는 얘기죠? 자 근데 매도 거래량이 어떻게 됐냐면 더 감소했습니다 매도 거래량이 그러니까 이게 연결된 걸로 보셔야 되는데 이게 신저점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조금 적게 나왔다 요건 여러분들 뭐냐면 점점점 뭐가 생긴다? 하락세에 대한 그런 힘이 점점점 잃어간다 그러시면 돼요 그러니까 떨어지긴 떨어져요 절대값 기준으로 떨어지긴 하는데 하락세가 점점 더 줄어들기 때문에 추세가 언제라도 바뀌는 거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은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를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 설명드렸죠? 요거를 자 이 15분 봉이 추세가 뚫었다라고 한다면 요게 단기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15분이나 5분 기준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체크했던 부분이 여기에요 자 그러면 자 전일 저점을 뚫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렇게 떨어지면서 점점 뭐가 줄어든 거예요? 매도 거래량이 줄어든 거예요 자 5분 봉으로 보니까 조금 더 확연하게 잘 보이시죠? 요렇게 자 거래량이 확 줄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렇게 매수 거래량이 뭐하고 있어요? 이 줄어든 부분을 요렇게 들어 올렸죠 그죠? 자 들어 올리면서 요렇게 아래 꼬리를 딱 달고 종가를 끊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래 꼬리를 달고 종가가 끝나면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가 뭐가 될 수가 있다? 최저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최저점 자 이렇게 떨어지거나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계속 경신을 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자 떨어진다면 추세는 반전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 체크를 할 때는 추세선을 이산하는 거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양봉의 꼬리 즉 양봉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진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5분봉 같은 경우에도 저항선을 요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저항선을 뚫어냈을 때 최저점을 잡는 건 정말 좋겠지만 최저점을 100%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추세선을 이어놓고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 눌림 이후에 요렇게 매수 들어간다면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한 400불 정도는 수익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마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